복지TV 세종지사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여러 복지 관련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TV 세종방송은 대전 세종지역의 여러 복지 관련 단체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대전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 총학생회와 협약식을 맺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언론 홍보 등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가 마스크 1,500여 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인 지역본부와의 사회공헌 협약식을 하고 아동복지의 정보 전달과 시민인식 전화 캠페인 등을 함께 참여해 복지전문 채널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TV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언론으로서 시민들의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대를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권리가 증진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복지TV